지난 10월 시작해 47일간 이어졌던 을지대병원 노조 파업이 노사의 극적 합의로 끝이 났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노동부 중재로 사측과 대화에 나서 밤샘 교섭 끝에 극적인 합의를 이뤄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합의를 통해 2020년까지 전체 정규직 비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임금 총액 8.6% 인상과 파업 관련 민형사상 불이익 금지 등에 합의했습니다. 정규직 비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